아이 또 누나 너도 먹어 둘이 아주 밖에요 그러니까 쿠키 쿠키 얼른 먹어 씨앗이 많은 쿠키 동생하고 같이 먹는 거에요 또 먹어 하담이도 먹어봐 비타민 젤리는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어 우리 껌 먹었어요 껌도 먹고 먹고 막 그러다가 내놓으라고 막 울고불고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 했는데 누나가 또 이거 좋아하는 거 주니까 둘이 또 한 의자에서 다장하게 그래 얼른 먹어 얼른 먹어 빵이야 크레카네 크레카 씨앗 크레카 저거는 찝질해요 달지 않고 아이구 잘 먹네 어떻게 점핑점핑도 그렇게 잘해요 이제는 힘이 세져서 많이 먹고 돌아서면은 누나 나 형이 먹고 있으면 얼른 숟가락하고 저기 그릇 그릇 얼른 갖고 달려가요 여기 여기 와서 지 그릇 하나 딱 꺼내서 숟가락 하나 딱 들어가지고 딱 와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요새 4,5번이 제가 응가 안 돼요 개미개미 개미 개미 할머니 여기 여기 응응 아이구 땡큐 고마워요 그래 하이파이브 또 하자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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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으세요 저거 드세요 아 아 아 아